중국이 대만을 진공하면 어떻게 될까 다른 유튜버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제가 다른 유튜버들을 한번 쓱 돌려봤는데요 그저 오마이아이즈였습니다 뭐 일주일 만에 미군이 베이징을 정량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도 봤고요 현실은 미국조차도 대만을 구원할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치지는 않고 있는 와중입니다 2019년부터 미국이 진짜로 중국에게서부터 대만 구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워게임을 여러 번 돌려봤는데 계속해서 구원하기 어렵다는 결론만 나왔습니다 물론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항상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워게임이라는 게 적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나의 단점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걸프전 때는 워게임을 돌려보니까 이라크군한테 다국적군이 떡발릴 수도 있다더라 하는 결과가 많이 나왔지만 충분히 대비한 결과 실제 전쟁에서는 몇 명 죽지도 않고 손쉽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러나 워게임의 결과가 같다면 미국은 근본적인 부분에서 핸디캡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만 구원은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대만을 구원할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만은 중국과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A2AD 전략을 구축해가지고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으로 나눠서 적대 세력의 중국 연안 침투를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죠 물론 제2도련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해군이 원양함대를 투사하거나 혹은 폭격기를 동원해야만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중국의 나와발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제2도련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희망사항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1도련선 안쪽은 다릅니다 중국의 코어 앞마당이라가지고 수백 척의 호위함들과 초기함들이 득식을 거리는 곳인데다가 여기는 굉장히 감시망이 촘촘해서 함대의 기도빈익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상발진 항공기들의 사정권 내에다 보니까 대한공격기 편대가 대량으로 지상발진한 다음에 함대에게 수백 발의 미사일을 날리고 튀면 답도 안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는 어느 정도냐면 미 해군 항모전단이 방어해낼 수 있는 한 개치 이상의 대한미사일을 매번 쏟아붓는 게 가능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물론 과거 소련도 이런 전략을 택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 전략의 파해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모전단이 상선해운로에 숨어들어가가지고 상선단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함재기를 엉뚱한 곳에서 저고도 비행을 시켜가지고 적에게 항모의 위치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 상태에서 E2의 장거리 관제 기능을 살려가지고 전혀 다른 위치에서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위치에서 공격기들이 뛰어가지고 지상기지들을 공격하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적은 당연히 여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대함공격기들을 진출을 시키겠죠 그 사이에 레이더, 사이트, 공군기지, 항구 이런 데가 전부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한테 쓰기 어려운 전술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공격 방식을 사용한다면 중국의 본토를 공격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중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이 전쟁에서의 미군의 목적은 최대한 피해를 덜 보면서 대만을 구원하는 가성비 구조되지 멸공의 불 외치면서 베이징으로 탁 돌하는 홀아웃에 나오는 미국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편김의 왕까지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참에 중국을 다 밀어버리자는 사람도 있는데 인구 15억의 G2 국가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었으면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쩔쩔 매고 있는 러시아 정도는 미군이 진작에 허리를 반으로 접어버렸겠죠 물론 중국이 미국이랑 싸우면 미국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양국이 무협전쟁할 때를 한번 잘 봐 보세요 부나라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말이죠 그래서 서로 피보면서 전쟁을 했거든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되게 피보고 중국은 더 피보고 그런데 실제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서 둘이 전면전이 비화된다 그러면 미국은 이길 수는 있을지언정 이전까지 싸워왔던 상대들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한다면 한국전쟁 때나 베트남전쟁 때처럼 적국에 대한 전략타격이 없는 제한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기죠 개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해야 미중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대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즉 개입 수위를 저쩔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다고 아예 무시하고 개입을 안 하기에는 지금 현재 대만 보증법 발효 때문에 대만이 미국의 동맹으로 인정이 되면서 어찌되었든 개입은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마저도 안 도와준다면 우크라이나의 사례 플러스 대만 사례가 겹쳐지면서 미국의 해계모니에는 큰 손상이 올 겁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지겠죠 결국 미군으로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도와주려면 대만군 스스로가 2주 이상 중국군에게 버텨내가지고 상륙을 저지하거나 혹은 상륙을 하더라도 교도부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묶어내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대만군을 도와줘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평소에 대만을 도와주지 않은 만큼 전시에 미국에게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구원의 난이도는 훨씬 더 빡세질 것이오 피해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확전의 리스크는 더 많이 떠안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대만 보증법을 근거로 대만은 나토 가입시켜줄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